나 오늘 샤워하고 샤워하고 냄새 맡아봐 어? 이거 뭐야? 나 이번에 생일 때 받은 향수인데 이거 뿌린 뒤에 여자들이 끊이질 않네? 좋다 향수 그래? 너도 오늘 대리 불러서 가 대리? 응 나 너한테 줄 것도 있고 지금 줄까? 뭘까? 아니 좀 있다 밥 먹고 원래 내가 좀 예쁘장한 애들한테는 헛소리를 해 누가 봐도 이쁜 애들한테는 너는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선수를 쳐보면 걔가 아닌데? 나 사람 잘 만나는데?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게 이제 함정이지 그래? 그럼 다음주에 나랑 영화보자 난 일부러 좀 이렇게 입구컷을 칠 것 같은 애들한테는 약간 그런 쪽으로 다가가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시죠? 집에 누구누구 살아? 나 여동엄동 여동생 몇 살이야? 남자친구 있어? 없어 가끔 생각하는 건 금화랑 좀 닮았어 금화를 닮았다고? 난 어때? 아까워? 내가? 내 동생이 아까워 여동생 뭐하는데? 대기업 다녀 난 내가 대기업이야 대기업 다닌다고 지금? S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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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라니까 사람들이 스베누냐고 물어보는데? 예? 왜 스베누? 예? 스베누요? 산복 컴퓨터 수산시장? 우리나라는 남녀 혼탕이 없지? 근데 막상 다 벗고 있고 이러면은 별로 이상한 생각도 안 들 것 같아 야한 거는 여러분들 보일듯 말듯 해야 야하지? 자기 몸 만들었다고 이런 나시 입고 그런 것보다 살짝살짝 이렇게 셔츠 사이로 이렇게 살짝살짝 이렇게 봐 어깨 이렇게 빨간 게 이렇게 아 이런 거? 아니 되게? 뽀였네! 아 맞아! 어우 너 허리 진짜 얇다 아니 허리 이리 와봐 내 앞에 있어봐 어우 이거 잠깐만 이게 배가 이거 어 진짜 퍼플룩간데? 옆에 있어봐 어 그러네 어우 너 힙업 봐? 운동 꽤 있네 되게 업 돼있다 종종 스쿼트를 시켜주시더라고 방송에서 스쿼트계가 있어 스쿼트계? 아 죄송합니다 아 배가 뭐 이렇게 먹었더니 이렇게 나오는데? 나 진짜 퍼플룩 같다 썸네일 나왔어요? 바다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